안녕하세요. 하루에 5개 표현배우기 59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시죠. Get your hands off of me! Get your hands off of me! 라는 것은 내 몸에 손대지마. 누군가가 화났을 때 뭐 탁 잡는다든지 이럴 때 탁 뿌리치면서 하는 얘기죠. 내 몸에 손대지마. 이 손놔. 내 몸에서 손대. 이런 말이죠. 아무래도 흥분 상태에서 나가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앞뒤 발음이 약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Get your hands off of me! Get your hands off of me! Off of me! 라고 off 뒤에 전시사 오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Off of me. Get your hands off of me. Get your hands off of me! Get your hands off of me! 지금 이 배우의 발음인 get's이 거의 들리지 않죠. 그죠? Get your hands off of me! 라고 get your hands off of me! 만 잘 들리고 앞에 get's은 들리지 않습니다. 매우 낮고 빠르게 지나갔죠. Get your hands off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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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기분이 상해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상대가 몸에 손을 댔을 때 하는 멘트다 보니까 발음이 거침없이 억양이 높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문장 자체를 아셔야지 들립니다. Get your hands off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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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ffer,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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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으라고요 진정하라고 Take it easy 이 부분도 Take it 이 부분도 잘 안들리지 그죠? Take it easy 하는 이지만 잘 들렸죠 Get your hands off of me Get your hands off of me 두 번째 표현은 admire 입니다 admire 라는 것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는 높이 사다 높이 평가하다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뭔가 띄워줄 때 하는 얘기입니다 admire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admire 밖에 안들려요 I 들리고 mire 들리는 거죠 admire 이렇게 들리면은 아 어쩌구 mire 이러면은 I admire가 지나가는 겁니다 admire admire you admire 이렇게 발음을 기억해 주세요 admire 이렇게 지나갑니다 너의 자제력을 높이사 자제력이 대단한데 restraint 자제력 절제심 admire 에서 이 부분 잘 안들립니다 admire 만 세게 들리죠 admire your restraint admire your restraint admire your tolerance for pain admire your tolerance for pain admire your tolerance for pain tolerance는 참는거죠 통증 참는게 대단한데 admire your tolerance for pain admire your tolerance for pain 단지 너의 취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지 taste는 취향이란 뜻이구요 only because I admire your taste only because I admire your taste You know what I admire you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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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신의 어떤 점을 높이 사는줄 알아 접속서 Y는 여기서는 뭐뭐지만이란 뜻입니다 너의 준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환자에 대해서 네가 눈치채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싫어요 전 돌아가지 않아요 너의 용기는 높이 사 하지만 넌 돌아가야 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용기를 높이 사다 세 번째 표현이 제잘거리는 종이라는 뜻이죠 범죄 이력, 정과를 적어놓은 제잘거리는 것이 정과라고 표현하는 거죠 정과 기록, 범죄를 적어놓은 종이를 랩쉿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랩퍼라고 할 때 막 중얼중얼 떠드는 사람을 랩퍼라고 하잖아요 노래 부를 때 그래서 뭔가 떠드는 종이 그 떠드는 내용이 바로 범죄 기록, 정과 기록입니다 범죄 드라마 CSI 같은 데서는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이고요 정과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예전에 두 번 체포된 적이 있군요 정과 기록지를 보니까 당신은 예전에 두 번 체포된 적이 있군요 우린 너의 정과 기록을 살펴봤어 그녀의 정과 기록이 흥미로워 그녀는 흥미로운 정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정과 기록인데? 그렇지? 알리바이도 없고 칼들고 한 특수 폭행의 정과 기록도 있어요 알리바이도 없고 칼들고 폭행한 정과 기록이 있어요 경찰이 저한테 당신의 정과 기록을 보여줬어요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요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요 당신은 정과 기록에 체포에 저항한 내용을 더 추가해 줄 수도 있다고요 Resisting Arrest는 체포에 대한 저항입니다 즉, 체포 거부죠 And I am happy to add resisting arrest to your rap sheet 체포를 거부했다는 것을 당신의 정과 기록에 제가 기꺼이 추가해 드리죠 And I am happy to add resisting arrest to your rap sheet You know rap? But I know rap sheets and Duane has a criminal past You know rap? But I know rap sheets and Duane has a criminal past You know rap? But I know rap sheets and Duane has a criminal past You know rap? But I know rap sheets and Duane has a criminal past 첫 번째 rap은 노래의 랩이죠 랩에 대해서 좀 아니? 모르지, 하지만은 정과 기록지에 랩 sheets는 알아 드웨인이 정과기록이 있더군. 노래의 랩은 몰라도 정과기록, 랩시스는 안다라는 약간의 농담 섞인 얘기죠. 여기서의 파일이라는 것은 학교의 어떤 생활기록부, 서류처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너의 생활기록부는 읽어보니까 거의 정과기록에 가까워. 너의 생활기록부는 거의 정과기록처럼 읽혀. 읽어보니까 거의 정과기록 수준이야. 리즈라는 것은 읽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표현은 transparent입니다. 투명하다라는 직역이고요. 여기서 뻔히 속이 드러나 보인다. 수가 뻔히 읽힌다. 이런 것을 transparent이라고 합니다. 야 너 속 보여 진짜. 너 속 보이게 행동할래? 속이 뻔히 보여. 뻔해. 수가 다 읽혀. 물론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할 때 투명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transparent의 원뜻은 투명한입니다. 거기에서 속이 뻔히 드려다 보인다. 수가 읽힌다. 뻔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너 정말 속 보여. 속내가 헌이 들여다보여. 너 정말 속 보인다. 딱하다 딱해 진짜. 너 어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뻔히 속이 보이니? 너무 딱해. 딱해 보여. 철양하다 철양해. 너무 속 보이지? 너무 뻔해. 하는 행동이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되게 transparent. not mention transparent. not mention transparent. not mention transparent. not mention transparent. not mention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얘기죠. 속이 뻔히 드려다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not mention transparent. 거기다가 뻔하기도 하고 말이야. not mention transparent. which are completely transparent. which are completely transparent. which are completely transparent. which are completely transparent. 뻔히 속이 다 드려다보여. which are completely transparent. which are completely transparent. 디플렉트라는 것은 주제에서 빗나가다 이탈하다 이고요. 즉 딴소리 하는 거죠. 너 딴소리 할 때면 뻔히 속이 들여다보여. 수가 다 읽힌다고. 투명하면 속이 다 보이고 그게 뻔한 거죠. 수가 다 읽히는 거 그런 것을 트랜스페런이라고 합니다. 너 딴소리 할 때면 속이 다 보여. 또 딴소리 할 때면 수가 다 읽혀. 뭔가 어떤 거래라든지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을 투명하게 처리해라. 다 보이게 처리해라 라고 할 때 투명한 이란 뜻으로 트랜스페런 가능합니다. 에스크바시와의 거래에서 우리는 매우 투명했어요. 우리는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고요. 에스크바시와의 거래 denen vo supporting вас difference of a lan record term jaarhyd인 2016년 6월 25일 우리가 투명하게 solid을 가지고는 것들이 다시 똑같은 것들에선 sono Emmen evaping 2016년 9월 6월 26일 유일한 방법, 대중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객관적이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우리가 객관적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은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표현은 even thought about 입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앞에 never 또는 haven을 쓰게 되고요. I never thought about it. I never thought about that. Never 대신에 I haven't thought about it. I haven't thought about that. 이렇게 써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은 못했어. I never even thought about it. Even thought about 이라고 even thought about 이 부분의 발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어. I never even thought about it. 와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와우, I never even thought about that. 와우, I never even thought about that. honestly,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honestly,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honestly,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솔직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honestly,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솔직히 그 생각을 안해봤어. honestly,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never 대신에 haven 이렇게 넣었네. 그죠? 시제를 have pp를 만들었고요. 앞 문장에서는 그냥 과거였습니다. never thought. never even thought about it.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같은 말이죠. honestly,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honestly,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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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n't even thought about it. never를 써서 과거, heaven을 써서 pp의 현재 완료. I never even thought about it. I never even thought about it. 이상 오늘 준비한 5개 표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5개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